5.18 관련 기밀문서의 공개주역인 미국 언론인 팀새록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시정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5.18 관련 기밀문서 공개주역인 미국 언론인 팀새록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팀새록은 자신이 공개한 자료의 내용과 향후 2개월간 분석 작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며 문서를 당시 한국의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 전개 과정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며 그는 12.12 사태를 일으켰고 5.18 당시 군이 그의 휘하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팀새록은 5월 말까지 광주에 머물며 지난 1월 자신이 광주시에 기증한 59개 기밀문서를 분석하는 등 광주시와 함께 5.18 진실규명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 이주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사업은 북구 충요동 호수생태원 주변 17만 천 제곱미터의 주거복합단지와 문화체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중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무등산과 광주 주변 생태숲을 연결하는 무등산 남도피아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돼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80년대 무등산 계곡을 중심으로 상가 등이 조성된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미간 훼손과 원효사 계곡 오염원으로 지목돼 그동안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 지역에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적으로 일본 내염주의부를 발령했습니다. 광주시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에게 사백신은 5회, 생백신은 2회 접종하는 등 일본 내염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야외활동 시 긴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고 모기기피제 사용,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등을 통해 일본 내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염 매개 모기에 물리면 95%는 무중상이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월 말바우시장 등 광주지역 전통시장 24곳에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1,223개를 시장 내에 비치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주요 전통시장 통행로에 출입구 번호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9곳의 주출입구 길바닥을 소방차 통행로로 표기하는 등 대형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보수 지원 대상은 중공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동구 26곳, 서구 61곳 등 총 340여 곳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리주체는 신청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시설 기준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해 총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개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지역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위택소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고 광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신고 납부 방식에 맞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고 납부된 법인 지방소득세는 1,268억 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 징수액의 47.9%를 차지했으며 이번 신고 기간에는 2만여 개의 법인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